듣기 전에 딱 한 곡의 노래를 부른다면? 딱 한 곡만을 정하라니까. 무대가 무서웠어요. 단 한 번 빛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일 수도 있으니까. 형, 이거 안 되잖아? 다 죽는 거야. 어. 원테이크에 끝나는 콘서트야.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긴 한데. 나를 위한 도전이기도 하고. 이런 장소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. 그냥 이 무대 자체가 마마무였으면 좋겠어요. 댄서 200명이 있는 거죠. 넷플릭스 없으면 할 수 없는 무대니까. 내가 죽기 전에. 인생 마지막에. 이런 무대를 쓸 수 있다는 게. 테이크 원까지 남은 시간. 아, 시안 폭탄이에요? 틀리면 안 되잖아. 한 번이라도 뻥 나면. 다 죽는 거야. 심장 상황. 다 죽는 거야. 소프트는 안 되잖아. 여러분 그 이사를 가고 있는 거야. 이렇게 해야지. 우리 Uno가 저녁에 주셨을까.